엄마, 저 너무 속상해요. 왜 그러니, 아기 곰아? 오늘 친구들하고 강해서 물고기 잡는 게임을 했거든요. 그런데요,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있죠?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... 아, 우리 아기 곰이 그래서 속상했구나? 엄마, 근데 그거 아세요?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손이 작아요.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아요.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잡은 친구는요, 손이 제일 크다고요. 그리고 그 친구는 키도 제일 커요. 어, 그럼 제가 키가 작아서 물고기를 잘 못 잡는 걸까요? 아기 곰아, 다른 친구와 널 비교하면 기분만 상할 뿐이야.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건 연습이 필요하단다. 무조건 몸집이 크다고 잘 잡는 것은 아니야. 아, 그래도 너무 속상해요. 그러지 말고 엄마를 따라해봐. 물고기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. 빠르게 그렇지, 잘한다. 한 번 더 해보자. 빠르게 어, 된다. 엄마, 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, 잘했어. charges. 아까 시스텝 모형 헤어케 예쁜 sheets yea 천 을 Egg upl 있는 인